네. 어제 오후에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안철수계 의원들을 만나서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전권을 주고 나는 물러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2분 모시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15일에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도는 이렇게 나오던데 일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손학규 대표의 이런 어떤 의사를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본뜻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저는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있으니까 당에 창당 주역인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수습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본인의 어떤 결단이다. 일단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당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일부는 이제 창당하겠다고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그동안 손학규 대표 체제를 이렇게 지원해줬던 당권판 내부에서도 더 이상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인사를 영입해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또 일부는 자천으로 본인이 좀 맡아서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당내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손학규 대표가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더욱 좀 곤궁해졌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당의 책임 있는 어떤 대표로서 이 당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아마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당을 수습하는 것이 맞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 그 진정성이 담겨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은?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또 과거에 손 대표께서 당신의 말을 또 스스로 번복하고 지키지 않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후속 조치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걸 보고 좀 판단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 전에 일요일에 이제 저희 그 안철수의 여성 의원들을 만나시기 전에도 다른 이제 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안 대표가 돌아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두세 차례 더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일단 진정성을 갖고 계신다고 일단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듭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당내 일각에서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일종의 성공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안 들어올 거다라고 딱 예단을 하고 미리 이야기함으로써 거봐라 안철수 전 대표는 안 들어온다. 대안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가기 위한 성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왜냐하면 현재 당권판에서도 일단 손 대표의 체제의 전환이 필요하다. 총선에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봅니다. 설령 손학규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한 게 15일이었고요. 오늘은 19일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 손학규 대표의 이런 의사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전달이 됐나요? 보도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면담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 아마 안 대표한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달했을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달이 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가타부타 이야기가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전달된 부분을 통화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마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그걸 보셨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만 이런 손 대표님의 발언이 안 대표께서 정치 재개 여부를 고민하신 데서 중요한 변수인 건 분명하지만 근본적인 어떤 변수는 아니다. 적어도 지금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난 7년 동안의 어떤 정치의 어떤 과정들을 성찰하고 복귀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가 오류라든가 또 그때 본인이 가고자 했던 어떤 정치의 어떤 소명이나 어떤 책임의식 이런 걸 종합해 봐서 내가 다시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정말 유의미한 일인가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돌아가서 정치를 재개한다면 한국 정치나 한국 사회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선제적인 고민이 먼저 해결이 돼야 그 이후에 내가 정치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재개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손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변수 의제 이런 건 후순위에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의 본인의 정치적 계획과 자신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것이 조화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파악할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부인인 김미균 교수가 얼마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역할은 해결사 역할일 것이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는데 해결사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당 상황이 이렇다면 일단 이거부터 해결한다고 자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은? 일단 저는 당의 창당의 주역 창업의 주역이기 때문에 현재 그 이후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당이 계속해서 사실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당내 분열도 굉장히 심화됐고 그런 과정에서 아마 당의 창당 주역으로서의 어떤 안타까움과 책임의식 이건 아마 갖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애둘러 가지 말고요. 지금 보도를 기촐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태규 의원님은 자타 공인 안철수 전 대표니까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또 안철수 전 대표가 해외로 출국을 하면서 국내의 일은 이태규 의원에게 거의 맞겠다 싶다고 하는 어떤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태규 의원께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지금 들어오셔서 당을 맡아야 된다고 건의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어와서 당을 좀 책임 있게 수습했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안 대표 입장에서 그분의 어떤 사고 구조를 봤을 적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이렇게 정치를 재개하는 것이 한국 정치나 사회의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어떤 타당한 근거들이 정리가 돼야 그 이유를 결정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안철수 전 대표의 사고 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뜻입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안철수 대표는 여러 가지의 어떤 국민 기대치 부분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저는 이 현실 제도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때가 안 묻으신 분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하고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정치는 곧 시대와 국민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이 선결 고민 과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선행이 돼야 이유를 진행할 수 있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손 대표께서 자리를 물려준다.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얼른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무슨 맥락의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몇 가지 이걸 좀 확인해보죠. 새로운 보수당이 출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하고는 같이 안 한다라고 하는 뜻은 분명한 것으로 그냥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안철수 전 대표. 그 부분은 김도식 전 비서실장이 안철수 대표는 그 부분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지금 참여할 계획도 없다. 여건도 안 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뜻의 이태규 의원님이나 아니면 이른바 안철수계 의원들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까? 일단 의원들은 안 대표의 판단을 일단 존중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손학규 대표였던 제안 이런 걸 떠나서 바른미래당에 들어와서 수습을 하고 바른미래당을 새로 고추 세우는 게 유일한 해결 대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해체 모여를 하면서 또 다른 창당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틀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어떤 황골탈퇴 이거에 전제하해서 좀 더 다양한 그리고 폭넓은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과거 국민의당을 같이 했지만 나중에 또 갈라진 이런 정치 세력이나 또 다른 신진 세력까지가 다 아울러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야 아마 선별은 있을 거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어떻게 갈지 어떤 비전과 컨텐츠 부분에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 정치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찬대 의원하고 선거법 개정협상 논의를 했는데 석폐율제는 논외로 치고 그러니까 연동형 케빈이 이런 것이 그대로 개정이 된다고 전제한다면 지금 이태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구상에 오히려 그게 호조건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적어도 제3정당이나 이런 부분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 비례대표 50석 중에 30석의 캡을 씌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나머지 20석은 기존에 병립형으로 간다면 그것이 군소정당에 조금 유리할 수는 있지만 어떤 비례대표에 있어서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는 아니다. 굉장히 제약적인 건데 안철수 대표께서 만약에 정치를 제기하신다면 그런 선거제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명분과 소명의식과 책임이나 이런 부분 속에서의 결정하는 것이지 선거구제를 가지고 유리하다 불리하다 를 보고 판단하실 분은 아니다. 또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엊그제 이야기했던 것 등과 뉴스로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물론 과거와는 다르지만 아직도 팬심이 있고 연비제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이 사실은 전개에 복귀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 케이블 씌우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제3정당이나 이렇게 크게 유리한 부분은 아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데 아마 유시민 대표에게도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사실 제3정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가 굉장히 지리멸렬하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돌아온다면 제3정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활력을 가진다면 적어도 일려다야구도가 좀 더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당의 유리한 선거구도가 되는 거죠. 뭐 그런 바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군요. 아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렵게 이야기하지 말고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한다면 그 복귀 시점은 총선 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니 뭐 복귀를 하신다면 총선 전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총선 참여하는 게 맞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복귀를 하시면 당연히 참여하시겠죠. 왜냐하면 돌아 정치를 재개하셨는데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참여 안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의 관심사는 오로지 대선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거든요.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총선 전에 돌아오실 필요가 없다고 아마 건의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의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까 그것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또 현재 상황을 놓고 여러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짧게 한 10초. 언제쯤 안철수 전 대표 입장을 발표하는 겁니까? 정치 일정이 계속 다가오니까 언젠가는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김종배 조위를 한heavy. 김종배 welcomed 미 verein. 김종배 chauff 방법. 김종배 Georges czy babysat tongs. 김종배 tão lim